자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배운 이제 취득세 기타 등등을 워밍업을 한번 해봤어요 워밍업을 한번 해봤다 그럼 지금부터는 기본서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기본서 여러분들 프린트를 나름대로 잘 뽑아가지고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서 나올 때까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조세 조세 뭐다 총론 조세가 뭐다 모든 세금을 조세라 그래 세금하면 싸게 보이잖아 학자들이 고급스럽게 조세 그래서 조세 총론을 배운다 강론을 배웠어요 아까는 취득세 부분 전체 내용을 배우는 게 총론이다 그래서 총론은 결국 대부분 용어정리로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법을 배울 때 조세의 정의는 알고 배워야죠 그래서 책 내용을 보면 조세란 빨간 글씨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경비충당이야 경비충당 목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배웠죠 드디어 배웠어요 지난주에 뭐가 충족이 돼야 된다 과세 요건이 충족한 개인은 자연인이죠 개인이나 법인에게 특별한 반대급법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 금전가치를 우리는 세금의 정의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게 세금의 정의다 이 내용을 밑에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누가 거둘 수가 있느냐 과세 주체 이거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과세권자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 과세 주체 세금을 과세할 때 주된 단체 과세권자는 누구냐 세금은 오로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세금을 거둘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거두면 뭐라고 배웠어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거둬가면 세 글자로 뭐라 그랬다? 지방세 그래서 우리는 공공요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세금이 아니다 물을 쓰면 물값을 내죠? 수도요금은 쓴 만큼 내는 거다 과태료 등은 세금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뭐다? 세금이라고 안 한다 그래서 세금은 뭐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게 세금이에요 그래서 1번 과세권자는 누구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만이 과세주체가 된다 그래서 국가가 징수하면 국세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면 뭐다? 지방세 빨간 걸로 딱 한눈에 책이 잘 돼 있네요 그죠? 한눈에 딱 표시가 돼 있네요 2번 넘어가요 이제 15페이지 조세부가 목적은 우리가 국가산림 지방자치단체 살림하면 돈이 필요하죠 재정, 경비충당 목적이다 그래서 재정수입 조달이다 그래서 재정수입 조달 목적이다 그래서 경비충당 목적이다 다른 건 필요 없어 중요한 거는 3번이야 별 하나 딱 붙이고 앞으로 세법을 배울 때 복습을 할 때는 별류주로 공부하라 그럼 세금은 뭐다? 과세 근거가 있지? 세금을 무조건 거두면 과세권을 남용하잖아 그래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근거는 뭐다? 법에 의해서 이게 조세법률주의예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뭐가 충족이 돼야 세금을 거둘 수가 있다?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 몇 개? 4개 드디어 또 나왔어요 네모 순서는 관계없어 첫 번째는 뭐다? 과세 대상 두 번째는 납세 무자 세 번째는 뭐다? 과세 표준 네 번째는 세율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요건 충족되면 세금을 거둘 수가 있다 그리고 4번 세금은 국민의 사대 의무예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게 세금인데 대가가 없다 비대가성 세금을 100만 원 납부하면 100만 원 혜택을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다 그러나 간접적인 혜택은 있어요 세금을 내면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어디에 사용할까요? 국방을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복지 혜택을 주고 등등등 간접 혜택은 받는다 그러나 직접적인 반대급부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빨간 글씨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간접적인 혜택은 있어 그러나 그다음 중요한 거는 5번에 별 하나 딱 붙여 두 번째 별이네요 조세는 납부 방법 조세는 납부 방법은 원칙은 뭐다? 금전 납부 천찰 납부예요 그러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다? 물납을 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원칙은 금전 납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빨간 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물납 또는 분할 납부 분할 납부가 뭐다? 나누어서 내는 거야 물납이 뭐야? 물건으로 납부한다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5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항상 5개 위주로 이렇게 5개 위주로 취득세 등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은 뭐다?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그래서 취득농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에서 걷어가는 뭐라고 배웠어요? 지방세 그리고 두 녀석은 국가에서 걷어가는 국세입니다 항상 지방세 국세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에는 뭐다? 물납과 분할 납부 관계를 알아야 돼 이에는 둘 다 안 돼 재산세는 둘 다 돼 그리고 국세는 물납만 됩니다 기초예요 우리가 물납과 분할 납부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고액납세자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서민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고액납세자 그래도 고액납세자는 돈이 없다 물건으로 납부하세요 돈이 모자란다 나누어서 납부하세요 그래서 취득농면허세는 둘 다 불가능하다 이유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소유권 취득 소유권이 아닌 거를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이 취득농면허세는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취득하지 말아라 그럼 능력은 현금으로만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농면허세는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세금 낼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보다 현금으로만 납부하라 일시불이에요 그래서 물납 분할납부 할 수 없다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내는 거죠 매년 내는 거니까 고액납세자를 위해서 물납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물납하면은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거죠 이익날까요 손해날까요 물납하면 시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시세의 7,80% 그럼 물납하면은 2,30% 손해나 그래도 부자들은 뭐다 물납을 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도 국세는 뭐가 됐다 폐지가 됐다 그러나 나누어서 내는 제도는 있어요 부득이하기 때문에 그러나 물납을 안 해 부자들은 현찰로 분할납부하죠 여기는 왜 남아있어 안 팔리는 부동산도 있잖아 그래서 재산세는 남겨두고 국세는 물납 제도가 폐지가 됐다 2,30% 손해나니까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러나 나누어서 내는 제도는 이렇게 된다 세 가지로 정리해야 돼요 취득농연어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불가능 재산세는 둘 다 가능 종부세와 양도세는 분할납부만 가능하다 물납은 폐지 손해나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상속세 증여세잖아 상속세 증여세예요 참고로 알아두라고요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네 상속세는 물납 분할납부가 가능해 증여세는 물납은 안 돼 분할납부만 된다 그래서 상속세는 물납도 되고 분할납부가 왜 될까요 상속은 돌아가셨죠 머리를 남기고 부동산만 현찰이 없잖아 상속세 내야죠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어 나누어서 내덜고 증여는 살아생전에 받는 거지 물납을 안 받아줘 분할납부만 받아준다 죽어서 내는 세금은 뭐다 물납을 받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물납이 가능한 재산은 뭐다 지방세에서는 재산세야 국세에서는 뭐다 상속세는 물납이 가능하다 증여세는 살아서 받는 거기 때문에 물납 안 받아줘요 그래서 5번에 보면 딱 나왔잖아요 밑에 박스 물납이 되는 거는 뭐다 재산세 나왔잖아요 국세는 뭐다 상속세야 그리고 분할납부가 되는 거는 쭉 읽어보시고요 쭉 읽어봐요 정리하면 뭐다 분할납부 물납이 둘 다 되는 거는 재산세와 뭐밖에 없다 상속세밖에 없다 상속세밖에 없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넘어가죠 넘어갈까요 넘어가면 16페이지 뭐라고 나왔어요 조세의 분류 조세의 분류 모든 세금은 형태에 따라 분류가 뭐다 나눈다 분류 그래서 1번 앞에서 다 설명한 거여 과세 주체에 따라 과세 주체가 뭐다 과세 권자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는 뭐다 과세 주체 국가가 부가징수하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징수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방세 이렇게 구분한다 국세와 지방세로 빨간 거 그리고 국세 밑에 나왔잖아 국세 나와 있죠 그래서 국세의 종류는 13개야 관세까지 하면 14개야 그래서 내국세는 13개다 그래서 박스에서 우리가 입문과정에서 알아야 될 것은 밑줄고 소득세 세무서에 내는 거니까 국세야 항상 소득세는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합친 거다 부동산 관련 그 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3번 종합부동산세 국세야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그래도 두 가지만 알아요 그리고 상속세도 세무서에서 걷어가지 국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문과정에서 알아야 될 것은 시험에 나오는 것은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그 정도만 알아두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지방세 몇 페이지다 17쪽 지방세는 뭐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몇 군데가 있다 6군데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6개예요 그래서 지방 자치단체장이 징수하는 세금이 뭐다 지방세 박스 이름만 알아 기초는 취득세에 밑줄 긋고 등록면허세에 밑줄 긋고 그 다음 뭐다 재산세 재산세에 밑줄 긋으라고요 1번 2번 그리고 8번 항상 5개 위주로 공부한다 그럼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취득세는 누가 걷어가 한 방에 많이 들어오잖아 그럼 과세권자는 거기에 박스 취득세만 알아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걷어가고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걷어가고 도지역에서는 도지사가 걷어간다 그래서 박스에 보면 취득세는 과세권자가 누구다 도지역에서는 도지사가 걷어가는 도세 특별시 광역시의 지역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걷어가는 특별시 광역시대다 취득세가 양쪽에 나와 있어요 그럼 결론은 취득세는 줄여서 뭐다 권한이 많은 자 힘센 자가 걷어가는 특광도세다 거기까지 알고 밑으로 내려와서 조세는 수입하는 양도에 따라 수입하는 용도에 따라 뭐와 뭘로 구분한다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한다 보통세는 앞에서 설명했잖아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세금이 보통세다 우리가 배우는 5개는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대부분의 조세는 보통세다 그럼 보통세의 반대가 뭐다? 목적세야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려고 걷는 세금 그래서 밑에는 빨간 글씨 나와 있죠 대부분의 조세는 보통세다 그럼 넘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목적세 그럼 박스 위에 보면 보통세 5개만 비출고요 꼭대기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국세죠? 그럼 지방세 몇 개? 3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렇게 5개 구분해야 돼요 국세, 지방세로 그 다음 목적세 나왔잖아 그럼 목적세는 글자 그대로 뭐다?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세요 아무데나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적세는 이름이 토탈 5개야 나머지는 전부 보통세다 작게 나왔잖아 농어촌 특별세는 글자 그대로 농어촌 특별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그래도 농특세는 국세야 농어촌 냄새가 난다고 지방세 하면 안 돼요 국세, 엔드 목적세 그리고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교통세 그 다음 교통에너지 환경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교통에너지 환경세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지방세는 두 개다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지방교육세 그리고 지역자원실세가 나왔잖아 그 지역에 자원을 개발하거나 시설하는 데만 사용하세요 지역자원실세 이 다섯 개 그래서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박스에 딱 이렇게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지방세의 지역자원실세입니다 지역자원실세는 세 개로 구분해 사용용도를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하나 소방분만 별 하나 붙여요 소방분 불 났을 때 불 까는 데만 불 끄는 데만 사용하는 세금이에요 나머지는 시험하고 관련이 없다 그래서 지역자원실세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 중에 부동산과 관련 있는 것은 소방분이야 소방분 지역자원실세는 소방시설을 갖추는 데만 사용하는 세금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목적세는 몇 개다? 토탈 다섯 개 그럼 다섯 개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세 개야 하나는 농어촌특별세 하나는 지방교육세 하나는 지역자원실세 나머지는 시험하고 관련이 없다 그러나 토탈 다섯 개다 그럼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우리는 뭐라 그런다? 보통세란 용어를 쓴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03번 03번 나와 있죠? 이번에는 과세대상 귀속여부에 따라 분류하면 뭐와 뭘로 나눈다 인세와 물세 자, 기억나야 돼요 인세가 뭐다? 조세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인세 인세는 결국은 뭐다 이거는 사람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인세는 뭐다? 세금을 어떻게 계산한다? 소득이나 재산이 여러 개 있으면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합니다 합쳐서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와 요렇게 인세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죠 합산해서 소득이 적으면 적게 내 그래서 조세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과세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빨간 거 여러 대상이 있을 때 여러 과세 인상이 있는 경우는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넘기면 뭐라고 나왔을까요? 납세의무자별로 소득이나 재산을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인세다 그래서 우리가 강론 파트에서 들어가서 인세는 소유자별로 합하는 거야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와 자, 그 다음 물세는 배웠잖아 물건 중심으로 과세한다 물건별로 개별 개별 과세하는 게 물세다 그래서 여러 개의 과세 대상이 존재할 때는 어떻게 과세한다? 두 번째 줄 과세 대상별로 각각 계산한다 우리가 뭐 배웠어? 취득세 오늘 아파트를 살 때는 아파트 따로 물건별로 다음 달에 땅을 사면 땅 따로 왜 물세야? 취득세는? 61년에 빨리 걷으려고 합산하면 1년에 한 번 걷어요 그래서 취득세는 지자체 재본조달을 위해서 빨리 걷으려니까 물세 각각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한다 자, 그 다음 04번 과세 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 종과세와 뭘로 나눈다? 종량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과세 표준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이 과세 표준이죠? 그럼 과세 표준을 표시하는 방법은 금액으로 표시하거나 가액 또는 수량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럼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과세 과세 표준의 종류를 가액이나 금액으로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다섯 개는 대부분 뭐다? 가액이나 금액으로 계산한다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과세 그 다음 종량세는 뭐다? 과세 표준을 뭘로? 수량 등으로 수량 등으로 계산하면 양으로 계산하는 거죠?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종양세 그래서 종과세와 종량세가 나오면 과세 표준 표시 방법이에요 그럼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계속 적네 이렇게 이러면 세금 액수가 나오잖아 그럼 과세 표준의 법조문이 뭐예요? 저는 어떻게 얘기해서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으로 표시하면 종과세 수량으로 표시하면 종량세죠? 법조문은 뭐다?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거다 금액이나 수량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한다 과세 표준이에요 그 정도만 알아두라고요 자, 그 다음 05번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라 전가가 뭘까요? 세부담을 넘기는 거야 제3자에게 그래서 조세 전가 여부에 따라 유무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 자, 직접세 나와있죠? 세금을 납부하는 자를 뭐라 그런다? 납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뭐라 그랬어요? 담세자 납세하는 자를 납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뭐라 그런다?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 갑돌이가 부담하고 갑돌이가 납세자야 일치하지 그래서 이 애는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전가가 안 되는 조세입니다 갑돌이가 부담하고 갑돌이가 납부하는 세금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 직접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뭐다? 직접세다 자, 넘어갈까요? 자, 넘어가면 이제 간접세라고 나왔잖아 그럼 간접세는 납세의무자가 갑돌이야 그러나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을돌이야 그럼 세금을 납세자는 갑인데 을에게 부담을 시키지? 즉 이거는 뭐다? 법을 만들어서 전가가 예상되는 조세입니다 일치하지 않잖아 내가 납세자인데 부담자는 따로 있는 거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부가가치세 커피숍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죠? 영수증을 딱 보면 부가세 10% 붙잖아 내가 부담하고 납부는 누가 해줘? 사업자가 납부해줘 사업자가 납부해줘 그래서 일치가 안되는 조세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계속 겪는 부가가치세 이거는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다? 부동산 관련 조세는 뭐다? 다섯 개 다 직접세야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한다 직접세 요거만 알면 돼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 07번 독립성 여부에 따라 독립성 여부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독립세와 부가세로 나눈다 자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독립세를 뭐라 그래요? 본세 독립세가 뭐다? 우리가 배우는 다섯 개는 독립세야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징수하는 세금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조세는 독립세다 대부분의 조세 자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면은 21쪽 부가세가 나와 있어요 이 부가세는 뭐다? 부가세는 독립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법을 만들어서 부가세는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따로 걷는 독립세야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가세는 부가적으로 걷는 세금 혼자서는 못 걷어 독립세와 같이 걷는 세금이야 그래서 부가세는 현행법에서 몇 가지가 있다 원래 세 가지가 있어 그러나 부동산 관련은 박스 농어촌 특별세 등은 알 필요도 없어 지방교육세는 혼자서는 못 걷어 본세와 함께 걷는 세금을 부가세라 그래요 그래서 부가세는 그래서 부가세는 부동산 관련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다? 농어촌 특별세 하나는 지방교육세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 앞에 거를 정리한다 농특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 농촌 냄새가 난다고 지방세 하면 안 돼요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거므로 지방세다 이렇게 그리고 이의 둘은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는 거지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둘 다 공통은 목적세다 목적세야 그리고 둘 다 공통은 뭐다? 부가세다 그래서 국세 목적세 부가세 하면 농어촌 특별세가 답이다 지방세 목적세 부가세 하면 뭐다? 지방교육세가 답이라고요 그래서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는 부가세예요 부가가치세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박스에 두 가지가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를 알아야 돼? 본세에 따라다니는 세금이지 취득세에는 뭐가 붙을까? 등록면허세에는 뭐가 붙을까?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름을 자 이거는 잠시 쉬었다 해야죠 자 이번 시간에 여러 가지 배웠네요 그죠? 여러 가지 배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지방세와 국세를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된다 자 한 장짜리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 장짜리 딱 항상 복습료 앞에 보면 취득세부터 5번까지 나왔잖아 자 1번 관련 부가세는 이름만 나라 일단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개혁세는 독립세가 아니라고 아니고 뭐다? 부가세다 자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다행히